5 아 으 으 으 아따 저 집이 안생겼어야 되는데 집이 생겨가지고 한바퀴 돌았네요 와 어머니 왔습니다 박씨저저 왔어요 여기 용궁도 있었는데 용궁 내려가는 길이 다 막혔네요 여기 용궁도 있었는데 할머니 여기 있네 여기 계곡 내려가는 길이 여기가 용궁이었는데 물이 다 말랐네요 아 좋네요 불도자입니다 최찬아 하실이 불도자예요 멋있어요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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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